네 우선은 저는 이제 매 작품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시청자분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저의 이런 결심과는 또 다른 요소인 것 같아서요.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랑해 주시면 하늘이 도와주셨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사랑받지 못한다면 문제는 뭐였나 또 좀 곰곰이 곱씹어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잘 나아가기 위해서 돌아볼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세계에 사랑받을 요인 저희가 저희 글리치 시리즈가 엔딩 맛집입니다. 다 말 안 볼 수 없게. 근데 이 엔딩 맛집의 요소는 그냥 이 인간, 사람이라면 뭔가 본능적으로 그 다음 회차를 주저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버리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저희는 사실은 뭔가 그 미스테리 미확인 물체에 다가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실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실체를 확인하려고 다가가는 이 사람이 보이는 시리즈라고,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과 이 두 사람을 비롯한, 비롯한 갤러들, 시국이와 병조 그 외의 친구들 가족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하실 겁니다. 그렇죠.